최근 대규모로 생산시설을 늘리는 기업들에 대한 소식이 속속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3월 이후 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장사만 무려 21곳에 달하는데요. 미래 먹거리 사업과 관련된 기업들의 시설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가 역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시설 확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기업들이 생산시설 캐파를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바도 그렇고요. 다양한 기업들이 정말 증설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주가를 상향 조정한다는 리포트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업들이 증설을 한다는 건 그만큼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것에 반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투자를 한다고 하게 되면 향후에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상분한 보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이후에 지금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회사는 21곳 정도 되고요. 1,000억 이상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것도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페노션, 자화전자, 하나 머트리얼즈 등 총 6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억 이상 투자하는 것도 8곳 정도 되고 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그만큼 투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2차 전지나 반도체 업종에 대한 생산시설 증가가 조금 더 눈에 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8군데의 회사가 관련된 투자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전방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돼서 디렘이나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가 계속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량은 계속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해주는 그런 장비업체나 소재업체들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대표적으로 하나 머트리얼즈나 자화전자, 아비코 등이 대표적인 투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의 가격 부분이 최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긴 있군 있지만 기본적으로 2차 전지의 투여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캐파를 늘리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하나기순이나 TSI 같은 경우에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도 생산시설을 늘리고 있습니다. 삼바 같은 경우 상반기에 5공장, 연내 하반기에 6공장을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외에 TNR 바이오렉 같은 경우도 지금 생산시설을 올해 84억을 투자한다고 얘기하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일단 최근에 바이오 관련 주식이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중에서 이렇게 시설 투자를 하는 업체들은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 투자에 대한 공시를 발표한 기업들, 그 기업들의 주가 추이를 자세히 보면서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을까요? 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공시를 하거나 아니면 뉴스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하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특히 정부도 최근에 첨단 기업에 대한 시설 투자를 확대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게 되면 반도체 분야에 대한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좀 더 늘리겠다. 20%대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25% 정도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EU나 일본 같은 경우도 반도체 설비 투자의 40에서 50%를 보조금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국내도 그 정도의 수준을 맞추지 않을까. 단순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나 수소와 같이 첨단 산업 분야로 전체적으로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 기업 중에서 투자를 늘리는 회사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증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주가 많다라는 것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들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주가 추이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증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멘